한국국토정보공사 왜요? 학주하려고 그러는건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간부터 찾아야 돼 우리도 아직 하면 안돼요? 김병덕이 모든걸 알고 있어 어디서야 그거? 광은 왜? 이거구나 이번 일만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거야 재앙을 일으키려는 강성과 광을 그런 놈들 종사하는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거든 나도 뭐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지만 상대가 너무 커 평범한 범죄조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찾아준다네요 드디어 왔구나 홍길동 간 겁도 없이 이 홍길동님에게 덤빈 벌이다